점프트 플레이시 좋아요, 구독, 알람사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프트PR, 100번 무심 점프트평 점프트평 uffyruck nood 그렇기에 오늘, 렛츠 플레이 스위미! 베스트 오 베스트 인 헤게 저는 세상에 한복의 첫맨을 입고, 그리고 크림링쿨에 가고 싶어요. 수영을 한 번 해보러 가볼까요? 한국의 트래지셔널 스위밍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트래지셔널 스위밍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갓 자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수영이 여러분, 내 눈을 보셨나요? 이거 한국의 트래지셔널 스위밍! 너무 디스크! 한국의 하나로 나오는 스위밍 hadn't been found in a national park 다행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곳 말레이시아가 사실 더운 나라죠 더위를 느꼈던 게 사실이긴 해요 그렇다고 막 정말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었고 구경하고 좋은 경험들을 하기에도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복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덕분에 시원하게 수영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가져다시피 안녕? 어머나? 어머나? 아니 미칸 아멘